연애 맞지만 환승연애는 아니다 자, 누구 얘기일까요? 자, 이검은 변호사님, 환승연애 뜻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환승연애라는 게요, 내가 나의 상대 애인과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왜 버스 갈아타듯이 다음번에 이 연인과의 연인을 쭉 이어간다라는 것이 마치 환승하는 것처럼 연애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어제부터 류준열 씨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한소희 씨죠 네,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류준열 씨와 한소희 씨가 어제는 사실 한 일본인이 목격담을 올렸습니다 하와이에서 한국의 톱 배우들이 있다라면서 해시태그로 응답하라 1988,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한소희 배우와 류준열 배우의 가장 대표작을 해시태그로 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는 사실 소속사에서 연애가 맞다, 아니다 이렇게 뜨뜨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오늘 이 연애를 최종 인정을 했습니다 네, 근데 이게 논란이 됐던 게 먼저 해리 씨, 한 7년 동안 먼저 사귀었던 해리 씨가 있는데 SNS를 올렸다면서요? 재밌네 맞습니다 어제 연애설이 보도가 되면서 7년 동안 류준열 배우와 공개 연애했던 해리 씨가 저녁에 노을 지는 사진과 함께 재밌네 딱 세 글자 스토리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한소희 씨가 이에 응수하듯이 강아지가 칼을 들고 있는 사진과 함께 지금 이상한 설명해봐라는 말풍선이 달려 있고요 그러면서 나는 애인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 건 내 인생에 없다 환승연애 프로그램은 좋아하지만 내 인생엔 그런 것이 없다라면서 환승연애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, 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